문제가 된 원자력발전소는 강진이 강타한 노토반도 서쪽 시카원전과 인근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입니다. 두 원전 모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되지 않던 곳인데 이번 강진으로 사용 후 핵연료 보관수조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넘친 겁니다. 시카원전 1호기에서 약 95리터가 2호기에서는 3,226리터가 넘친 것으로 확인됐고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에서는 600리터가 넘쳤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치사량의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물을 보관하는 수조가 부서지만 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원전 측과 일본 정부는 넘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컷 원전의 전원 공급력 변압기에서 기름이 새는 게 확인됐고 폭발음과 타는 냄새가 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또 원전 부진의 수위가 3m 정도 상승하고 바닷가 쪽 원자로 방조벽 일부도 수 센티미터 기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지진으로 원전들이 영향을 받은 만큼 주변 바다의 방사능 수준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니터링 계획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SBS 소환룩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일하게 진도 칠의 흔들림이 발생한 노토반도 시카 지역. 시카 원전 1, 2호기에 변압기 배관이 망가졌다고 운영사가 밝혔습니다. 약 2만 리터의 기름이 유출됐는데 원전 앞바다에서 가로 10m, 세로 5m의 기름막이 생긴 걸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사는 유출된 기름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 기름이 유증기 상태로 비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로 유출된 기름량은 100mm로 추정했습니다. 중화재 등을 투입해 기름을 처리했고 변압기는 방사선 관리 지역에 있지 않아 방사능 유출과도 관계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카 원전에서는 지진 초기,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수조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420리터가 흘러넘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름 유출 등이 있었으나 원전에 큰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이란 72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하루 사이 40명이 늘어 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락 두전은 320여 명으로 증가해 희생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2,300여 명은 고립 상태입니다. 도로가 끊긴 탓에 수색과 구조를 위해 자위대원들이 아예 산을 넘어 고립 지역으로 향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피 난민도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일주일째 단전, 단수 등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을 겪자 일본 정부는 이들을 노토반도 밖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새해 첫날 지진이 강타한 노토반도 시카원전 앞바다에 가로 100m, 세로 30m의 기름막이 또 확인됐다고 운영사가 밝혔습니다. 기름 6리터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원전 앞바다에서는 지난 7일에도 가로 10m, 세로 5m의 기름막이 발견됐습니다. 운영사는 당시 기름을 모두 회수 처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사흘 만에 더 큰 기름막이 확인된 겁니다. 시카원전 배관이 이번 강진에 손상되면서 기름이 누출됐다고 운영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방사능 우려는 없고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 규제인은 이어지는 여진에 남아있는 변압기도 망가질 수 있다며 빠른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시카 원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냉각 펌프가 40분간 멈추고 핵연료 보관 수조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 420리터가 넘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원전 사고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원전 질문을 피하는 듯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불안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213명, 실종자는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노토반도 지진을 특별재해로 지정하고 이재민 1만 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2차 피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재밌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識아 이재민 1 райinct 부산 서울 지역의iąthe